소녀시대가 10년 전에 가면 리메이크 한 번 했었잖아요. 그때쯤에 한 번의 연곡이 연주를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. 옛날 노래를 듣고 있으면 땅땅 같아요. 근데 리메이크하면 또 느낌이 달라지니까. 네 느낌이 달라져가지고. 아 내가 부대면 되게. 괜찮네. 천천히 다듬어지면서. 아니 이게 아직 완전히 굳은 게 아닌가요? 잘 안 갈리는 거니까. 넌 조심하시면 어떡해. 너네 진짜 나가지고 어떡하지. 아 진짜 이놈이 기승전사포지 뭐. 근데 이거 그냥 하나도 시간 잘 가가지고. 괜찮은 것 같은데. 처음에 이렇게 하나도 할 때는 재밌는데요. 동시에 서너기를 같이 가면 열받아요. 아 거대는 못할 것 같은데 진짜. 그거는 이제 커미션 받고 그러면. 네. 이제 턱촉 이게 오잖아요 이제. 그치요. 아 그거는 열받았네. 제거는 그냥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이래요. 그래도 막 스트레스 되니까. 그치. 아 네. 막 남자들과 같은 집에서. 요즘 커미션 좀 생각해봤는데. 돈을 키고. 그런 거 읽히나니. 너무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. 그니까요. 원할 건 아니지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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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